경남 김해와 하만 등 5곳을 포함한 국내 가야 고분군 7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21년 신청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으며 위원회가 폐회하는 오는 25일 공식 등재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김해와 하만, 합천, 고성, 창령 등 5곳이 경북 고령, 전북 남원과 함께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국내에서 16번째이며 경남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통도사 남계서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